1박 2일 온다고 파마도 했는데. 새로 하신 머리예요? 네. 머리 안 감으셨죠? 감았는데요? 네. 머리 감? 원래 감으면 안 되나 봐요? 안 감은 것 같아요? 아니, 원래는. 집 와서 머리라도 다시 감고 올 거야. 머리 안 감은 것 같아요? 네. 오, 있다. 있네. 오케이. 야. 야, 짐 실어야 되냐? 짐 뒤로. 차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타, 그냥 타. 아니, 짐을 어떻게 해? 줘, 줘, 줘. 줘. 야, 세윤아. 그 애기들 선물을 갖고 왔어. 아, 진짜? 우와, 축구공. 우와, 간다. 어디로 가? 야, 근데 우리 어디로 가? 너 율현공원이라고 알아? 와, 오늘 누구누구 올지 되게 기대된다, 근데. 너 일반 멤버 중에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나? 딘딘 씨 옛날에. 어. MBC 화장실에서 한번 봤는데. 1시간 50분이? 되게 작더라고.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얼굴이 되게 작아. 왜 이런. 너 의도치 않게 머리까지 그렇고 이상한 사람. 머리 지금 되게 상처받았어. 머리 뭐야, 이거? 캐릭터 때문에 그래? 약간 머리 안 감았냐고 그래가지고. 야, 어디 좀 세워줘라. 머리 좀 감고 가자. 좀 있으면 출근 시간이라. 그게 또 우리 동네거든요. 아휴, 나는 빨리 왔는데 오늘? 아, 한선이가 장염기가 있다고. 이게 설정이야, 진짜. 난 안 될까? 제 수업이야.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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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